저번에 이야기 간단 요약 민또가 곰인형을 가져왔었다 곰인형을 귀여워하는 모습을 본 경또가 질투를 해서 이 곰인형을 달라고 막 때를 썼다 어 민또야 그 인형 귀엽다 나한테 주면 안될까 너무 귀엽다 어 싫은데 아아 한 번만 빌려줘 알겠어 울기까지 하다니 어쩔 수 없지 이거 주지 뭐 고마워 민또는 곰인형을 되찾기 위해 경또에게 곰인형이 귀신이 붙었다고 거짓말을 해버린다 그 인형에 귀신 붙었어 뭐 뭐야 귀신이 붙었다고 거짓말치고 있네 어라 그런데 곰인형에 진짜 귀신이 붙어있었고 현재 우리는 곰인형의 저주를 받아 어떤 아이의 몸으로 들어가 무서운 괴물 곰인형들을 피하면서 도망치고 있다 자 그럼 새로운 저주를 내려볼까 장난감 백화점에서 곰인형들을 피해봐 안돼 격두야 안돼 아니 곰 돌이의 저주에 걸려서 또 테디 게임에 들어왔어 격두야 우리가 또 잡혀버렸다 오랜만에 저 창문에서 보이는 무서운 곰인형 또 보게 될 줄이야 봐도 봐도 무섭구나 티비도 안나오잖아 이거 왜이래 과장이 나버렸나봐 한번 시작해볼까 가자 뭐야 격두가 두명이야 내가 격두로 보이니 뭐야 이거 진짜 엄마 여긴 어디에요 집에 가는 줄 알았는데 너가 장난감 가지고 싶다고 했잖아 장난감 가게란다 엄마 저 집에 갈래요 애가 왜이럴까 빨리 장난감 골라 제일 싼걸로 말이야 짠순이 뭐야 엄마 엄마 어딨어요 뭐야 이 곰인형 아까 움직이지 않았어 경두야 어 삐뚤야 조심해 빡빡이 경두 봤지 어 그런데 나 새 옷 두매 있는데 어때 지금 어 뭐야 어 뭐야 도망쳐 파란색 곰인형이잖아 오 여기 있는 곰인형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새로운 곰인형이 나타났네 오오오 와 그런데 장난감 엄청 많네 어 하나씩 몰래 주머니에 슬쩍슬쩍 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되는거 알지 아기 경두는 눈이 돌아간다 도둑질은 나쁜거야 그렇지만 장난감이 너무 멋있는걸 아이 곰인형 장난감이랑 같이 놀아 엄마야 쫓아오지 마세요 빡빡아 나한테 맡겨 어 부탁해 안 돼 나만 쫓아와 뭐야 이번 곰인형은 어디 한 곳에만 있는게 아니라 빡빡이 너무 빨리 죽었어 막장 더빙이나 해볼까 엄마 저 장난감 좀 사주세요 50만원짜리로 뭐야 50만원? 이런 이놈의 아들 이런 끄지같은 집구석 50만원도 없어요? 어 뭐야 서글프네 너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나갈게요 50만워만 주세요 이런 그럼 안녕 안돼 엄마가 진짜 버리고 갔어 그러게 막창 더빙을 왜 했니 빨리 열쇠 찾고 도망치자 아이템이 많이 필요하네 아이템 엄청 많이 필요해 고민형 너무 빨리 나오는데 왜 이렇게 빨리 나오는거야 엄마 어디갔어요 잘못했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안할게요 그러고 보니 시간이 늘었어 민토야 원래 5분인데 7분으로 바뀌었네 다행이다 나 이거 망치같은거 들었어 망치다 망치 뚝배기 근데 안돼 이번에 다님도가 너무 어려운데 다시 재도전 이제 방심 안해 곰돌이 인형 따위한테 지지 않겠어 파란 열쇠 이거 어디다 여는거지 어디서 바위 봤는데 뭐든지 다 공유를 하자고 이건 뭐야 망치다 망치 난 노란색 열쇠 얻었어 노란색 열쇠 알겠어 나 망치로 아까 보니까 다른데 부시는 곳도 있더라고 막 부시고 다닐게 어? 여기도 있다 그래 여기도 부셔야지 뭐야 오케이 어 여기는 빨간색 열쇠가 필요하구나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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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도 망치로 부셔 좋았어 어? 건전지 어? 건전지가 뭐지? 나 아까 저기서 로봇인형 봤는데 로봇인형한테 이 건전지를 끼는게 분명해 헉? 이거 끼면 도와줄거 같은데 야 건전지 끼면은 로봇이 작동하나보다 야 도와줘 오 간다 우와 석두야 가고있어 도와줘 로봇 가서 공격해 살려줘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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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쓸만하구만 미두야 나 이거 핑크색 열쇠 얻었는데 어딜까? 어 그거 여자화장실이야 어 이리와 여자화장실이 좀 창피하지만 어 나 들어가도 돼? 어 일로와 일단 혹시 모르니까 뚝배기 할 망치 들고 가야지 어 여자화장실이다 어 이거 이거 열어놨어 이거 오오 이거 아까 내가 어디서 봤던거 같은데 오오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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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물상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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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오 어 저기있다 보물상자 일단 열고 호잉 다시 뒤쪽으로 빠져줘야지 이야 으아 진짜 빠르다 어떡해 나한테 맡겨 오오오 조심해 잠깐 이거 색맹인가 봐 이거 뭔색이지? 잘 안보이네 자 검은색 아니야? 검은색? 이건 또 어디다 쓰는거람 별세가 엄청 많네 여기 도망치는 곳은 하얀색인데 으응 어렵다 어려워 검정색은 어디다 쓰는거죠? 어 검은색은 저쪽 안에 있는데 저쪽? 잠깐 따라가봐야지 경도 어디있지 어디 어디 여기 보물상자 여는 곳인데 문이 닫혀있어 어 아 저쪽이야? 어 뭐야 아 이거로 때려야되나봐 어 이거 이거이거 이걸 뭐라 그러지 기억이 안나네 어쨌든 찾아보자 펜찌 펜찌 그래 펜찌 렌치 렌치인가 펜찌인가 오 곰인형 온다 호호호호 오 시간이 벌써 4분밖에 안남았어 안돼 나 이거 열쇠 어디다 쓰는지 알아 어 어디야? 오호호 저기 아까 앞에 있더라고 오 장난감이 많아서 헷갈리네 그리고 너무 어두워 불 좀 켜주세요 켜주세요 여기 손님이 있다고요 좋았어 빨간 열쇠 획득 어 빨간 열쇠 여기야 오케이 오케이 갈게 갈게 어 여기 문 곰인형 오는 거 같은데 아니야? 내가 유인해줄게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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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 빨리 어 렌치 렌치 좋았어 곰인형 갔다 어허허 렌치 이리 술술 풀리는군 아주 좋아 이번에 깨겠는걸 오우 렌치 열려라 짠 오 됐다 오 열렸어? 어 아니 뭔가 뭐 작동을 하고 있는건가 모르겠어 오 뭐지? 아 여기 파란 열쇠 있으면 저기로 들어갈 수 있나봐 아 파란 열쇠를 찾아라 파란 열쇠를 찾아야돼? 어 어 어 여깄다 여깄다 어 좋아 좋아 형또야 이쪽 이쪽 빛도 너를 따라갈게 이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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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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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어 열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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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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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란색 열쇠 맞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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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이거 흰색 열쇠 자 조심해 일로 도망가야되는거 아냐? 어 없나 없어? 어 곰인형 저쪽에 있어 어 좋아 좋아 나 흰색 열쇠 얻었어 어 그거 우리 탈출구인데 어 이거 탈출할 수 있나봐 어 저기 탈출구 오예 잠깐 오예 어 비밀 번호도 있어야돼 이런 오 노우 좋아 일단 비밀 번호만 이제 알면 되는데 비밀 번호? 어 보라색 열쇠가 있어야되는거 같애 보라색 열쇠 우리 아까 안 열어셨어 어 보라색 열쇠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어 어 어 보라색을 찾아라 찾아보자 어 꼰민형 조심해 어? 아직 2분 남았으니까 시간 충분해 그래 2분이면 엄청 긴거야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이분이면 컵라면 하나 먹잖아 어 3분 아니야 아흐흐흐흕흐흐흐흐흐흐흐흐흑 어 그게 보라색인가? 어 이거 보라색이다 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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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형 인형 어딨어 오우어어 오오 저쪽에 있다 저쪽 조심해 우우 날 따라와라 그런데 이 보라색 어디서 쓰지? 난 알고 있지롱 이쪽으로 들어가 들어가? 이쪽으로 들어가고 이쪽으로 이쪽으로 들어가면 되거든? 엄청 복잡하네 그리고 여기서 이쪽 이거 이거 빨리 열어 빨리 비밀번호 비밀번호 뭐야 나 안 보여 비밀번호가 사구 아 잠깐 뭐야 이거 사 어 안돼 안돼 4 4 4 4669 4669인 것 같은데 이거 그냥 들고 가면 되려나? 맞아 경도 어디 있어? 나 여기 있어 곰인형 유인하고 있어 문 앞으로 잠깐 열려라 오 됐다 나와 나와 아 안돼 빨리 경도야 안돼 가자 가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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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허 곰인형 바보 안녕 안녕 오 예에에에에에 어 엄마 어 어딨지? 엄마 으흐흐흐흐흐흐 엄마 어딨어요 장난감 사달라고 안조를게요 어 아니 아빠? 아빠잖아 경도야 마지막에 나타난거 아빠라고 한거 맞지? 어 분명 아빠라고 그랬어 어떡해 엄마는 아기 장난감 사준다고 했고 도망가고 아빠가 갑자기 나타나다니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? 음 약간 막장 가족 같군 어허허 어 그리고 챕터3 깼는데 고민형의 저주가 풀리지 않았어 아무래도 모든 챕터를 깨야 이 저주가 풀리려나 봐 아돼 그럼 또린이 여러분들 다음 챕터 때 만나요 안녕 안녕